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원에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던 당원 80조를 짓밟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당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서명을 주도한 백 씨는 민주당엔 개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당원도 많았다면서 옳지 못한 일에 저항하는 건 민주당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얼핏 헛수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오른 길을 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 말기 흥선 대원군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렸지만 존재감이 없던 최익현의 상소 두 번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집권 5년차 때 나온 첫 번째 상소는 결과적으로 최익현을 탄핵시켰는데 경복궁 재건으로 민심이 얼어붙은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상소는 대원군의 하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돼 있지만 민주당원들의 이런 노력은 우리 사회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힘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계란으로도 바위는 깨진다 였습니다.